네 안녕하세요 큰찬디비의 큰일주단 오늘은 요거 모더미스트에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아 모델가 20%에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안봐 이 자수가 질렸어 아 모델가 20%에 어? 얘 뭐해 요것도 한번 해볼까? 어? 으아 강클 으아 강클 안해 나 이제 안해 모더도 안되면서 응 길막이야 길막이야 절대 안 돼 어 안 돼 이제 쏘고라 안되나고 안되나고 또 맞고 아 이제 좀 되자 야! 모노댓이 쉐리프가 나오면 어떡하냐 리뉴스킹 리모 좀 해보자 야 야 너 오면 쏜다 아 씨 온다 따로 온다 쏜다 따로 온다 쏜다 따로 온다 쏜다 쏜다 칼밀거 같지 노제 야 노제 야 노제 쟤 쟤인거 같은데 별코 요쪽에서 쟤씨쟤 나오면 배고 쟤야 앗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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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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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런 어 누구야 어 누군데 어 제구가 아파 야 이겨면 야 아 이겨면 이겨면 맞았소 아 아 뭐다 제설해가지고 총주고 팀키러 야 총줄면 안 되냐 아 실망이다 아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요쪽 안에 여기는 송글라스가 멋진데 요 안에는 쩜쩜 위 이렇게 돼있어 뭐가 레전드라는데 음 뭔지 모르겠고 아니 이제 좀 인자스케줌 써보게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이제 보안관 말고 보안관 말고 보안관 말고 이노센트도 말고 얘 뭐라고 좀 걸리라고 이게 뭐야 산타라 루에이스트 아예 안 보여 어 헤럿 어 죽겠다 죽겠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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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 와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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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조라 안걸리더니 펀드로서 다행이 했어 으아악 으아악 제일 슬퍼 으아악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보이게 아 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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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소리질러가지고 목 쉬었어 아흑 저 정도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들켰어 와 야 보안관 말고 보안관 말고 저 가니까 시민걸리고 야 시민 말 보안관 시민 말고 하면 뭐도 걸리냐? 혹시? 예 요쪽 요쪽 때 사람들이 은근히 모르더라고 하지만 잘 소독하면 알 것 같은데 죽었다 얘 잘 가고 어? 어 잘 가고 아 숨으려고 하네 요쪽에 어? 응? 잠시만 요쪽에 숨으려고 하는데 요쪽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? 어? 그럼 바로 죽어 그거 뚫리면 아 요쪽 내가 많이 숨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러는거 의외 마 쫑 요쪽도 어 의외로 모르는데 잘 수색해보면 잘 알지 두 조거수 어 어? 가까운데 으어어 어 죽었다 잇 세 명 남았어 자 보면은 겁나 많아졌어 흑 흑 하는것도 지겹다 아니 하는태 벌써 5분이나 지났어? 빨리 좀 해 저 트리 쪽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안 보이거든 죽은 사람 말은 어 요쪽 위에 올라가는 방법 저것도 많이 문다 저것도 많이 문다 저것도 많이 문다 설마 어 아니지 아니지 어 어 야 저걸 못봤어 와 대박이다 요쪽도 한대에 의외로 모르거든 300원 빨리 좀 끝나자 아니 여기서 문 시원을 쪽쪽 뺏어가고 있잖아 좀 끝내자 야 근데 시간초로 어 끝날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어 야 맞췄어 야 맞췄다 대박 잠시만 맞췄는데 이게 맞춰? 야 이거 맞춘거 대박인데 야 이게 왜 맞춰? 이게 왜 맞춰져? 이게 왜 맞췄지? 야 야 시간초가 안 보였는데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번에도 뭐다 안 걸릴 것 같거든 시민 말 시민 말고 보안관도 말고 뭐다 시민 말고 보안관 말고 뭐다 걸려 아 못들어와 너 못들어와 너 못들어와 너 못들어와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야 30%에 걸려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씨 이 세레머니 하다가 죽겠다 좀 시만 어 너는 아닌 것 같고 베퍼 이쪽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으악 아니 이게 왜 안 맞아 아 조심하면서 오 씨 죽겠 죽겠다 우 뒤에서 덱이다 덱이 탄다 내려올 것 같은데 애들 내려왔어야 했나 아 애틀에 올라가거든 어 쟤구나 여기 있다 아 씨 저게 안 맞았어 투사하러 갑시다 내려갔어 내려갔어 야 야 저거 부부가 찼어 이쪽 요쪽이다 소리가 안 들려 올라갔냐 올라갔냐 내려갔냐 아 아 아 아 씨 무서운데 이쪽에서 대기 좀 타야겠어 이거에서 오면 쏘다 역할 앉아 어 맞췄다요 맞췄다리 아니 근데 아니 뭐 더 좀 걸리라고 30%인데 좀 걸리자 아 맞다 아 씨 그대로 이현이가 좀 기분은 좋긴 한데 좀 걸리자고 뭐 더 좀 뭐 닌자스켓 리뷰해야다고 이 녀석아 길막 안 오면은 달라지겠지 그냥 길막 안 하고 있어 보자 길막 안 하고 있어 길막 안 하고 있어 길막 안 하고 있어 안 해 이녀석아 얘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음 얘 아니고 대기 타자고 아 쟤 스파이더랜이 뭐라고 아 저 스파이더랜이 자식이 뭐래 총 없어 죽었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없다 헤헤 없고요 어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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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로 죽지 않아 오케이 이제 속이 보글보글하다 니 니 처음 왔는데 어떻게 걸렸어 나 30%에 걸리라고 아니 빸막을 안 해도 다 다 뭐도 안 주고 길막을 해도 뭐도 안 주고 그냥 어 그냥 내일 할까 그냥 이거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30%인데 연속으로 안 되잖아 모노가 1% 정도는 걸려줘야지 이게 아 그래서 지금 엄청 짜증나거든 하 보글보글이다 한 번 안 되면 그냥 쫙 끊치고 그냥 바로 빡종 하겠습니다 아 씨 닫으면 이거 다 날라가잖아 아니 근데 운 왜 이래 진짜 아 아 진짜 운빨 망겜 뭐 진짜 아니 운빨 개막해 뭐 30%만 걸려줘야지 아 씨 얘 뭐해 나 보이냐 너도 좀 걸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안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저 아무것도 안 할게요 목 쉬어 아 어 나 뭐 소리 질러가지고 목 쉬었어 나 이제 이거 하는 거 또 질렸어 죽었어 이 자식이야? 저 자식이냐? 너냐? 몰라 이제 나도 뭐 안 해 망키 으악 으악 그러면 알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